2022년 6월 15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우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오른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시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신이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교와의 금방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나로부터가 이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내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살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스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미라 아멘 설렁 오늘은 거룩한 증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증수기가 뭐하는 거죠? 물을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증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마셔도 되지만은 물에 있는 찌꺼기나 오염된 성분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게 증수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증수기도 거룩한 증수기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어리석게 파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분별한 것은 큰 허물입니다 무지는 뭘 모르는 거죠 무분별은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극도 없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단 이단 이단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교주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이러면 이만희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신격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14만 4천명의 선택된 존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그룹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거짓 선생을 미혹해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본면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의 유언을 남기는데 몇 가지 간절히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미 오른 줄로 여기노라 또 15절에 보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 첫째 진리 안에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는요 사람의 영혼을 보금의 진리 밖으로 자꾸 이끌고 갑니다 유혹해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교회에 오면서 자꾸 자기가 자기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부자로 못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슬프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뭐하러 다니노? 그리고 교회에 다니다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우리 예수님 이러고 이런 걸 기복주의라고 신비주의는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아픈 병이 나왔어요 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병이 들어서 에이 교회 다니도 별 소용도 없네 자꾸 이런 것들에 쫓아다니다 보면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꾸 보금의 진리 밖으로 이탈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이탈시키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 안에 선 성도들이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들이 생각났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금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보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자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품은 삶이 바로 보금의 삶이고 진리의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내가 보금에 선 사람인지 진리에 선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금에 서 있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삶을 살려면 이거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 어렵죠?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지와 무분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 안에서 자꾸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는 겁니다 신의 물이 저 산에서 흘러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죠? 강은 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신의 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 물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으로 자꾸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신의 물이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발행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왜 세상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지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럽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나를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 자의식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강해집니다 그러면 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하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를 잘 드러낼 줄 알아요 자기를 잘 드러낼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겸손하게 붙들고 남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진리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림을 아는 겁니다 이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이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우 파로시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제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번 왔다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이 교묘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걸 확신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크신 위험을 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변화산 체험 얘기를 하죠 누가 보곤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오보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베드로가 왜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용기를 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제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불이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다는 것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성도들에게 귀한 상급도 내려주십니다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고 싶었던 것 그 원천을 예수님의 제림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져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뚜렷한 소망을 가져와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도적같이 베드로 5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 하루 쉬고 내일 갈란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올지 내일 새벽에 올지 오늘 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항상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재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가족처럼 위로하고 서로 겸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얻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만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그렇죠? 가족끼리 뭐 얻을 생각합니까? 어쨌든 뭐든지 좀 챙겨주려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은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오히려 가족보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훨씬 더 자주 봅니다 내 가족 같은 우리 성도들을 더 챙겨줄 줄 알아요 더 퍼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넘치는 보람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해서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죠 더 확실한 예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샛별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보라고 하죠? 그만큼 당시에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엉망으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위대한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문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을 받는 제일 기초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경을 꽉 붙들고 기도하면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물론 그런 믿음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잘 때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성경을 아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태도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나라의 무속신화,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속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을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의 태도 이 성경 말씀을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말씀과 예언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받아 적은 거다?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거나 적은 것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미라 아멘 영혼을 낚아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림이 그냥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해석이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면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엉터리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착하게 살면 되지 성경 말씀이 뭐가 중요해? 선한 일 많이 하면 되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내 마음을 믿고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의 진심이 뭘까요? 어디에 소속되기 싫은 겁니다 어디에 붙잡히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굴 믿어?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면 내 자유가 속박당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평소에 하던 나쁜 짓도 못하게 되고 남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으면 괜히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양심의 가치기 느껴지고 이런 상황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오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헌금도 내야 되고 내 피 같은 돈을 저 목사 먹이 살리는데 내야 안다니 속이 따간 겁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못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회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준은 대개 그 교회 목사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성물건성을 가진 목사 밑에서 성물건성을 가진 성도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성령축만 많이 강조하죠 성령축만을 강조하는 교회치고 물질축복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성령축만하고 물질축복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솔직히 왜 종교인들이 물질축복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어렵게 살아온 환경 탓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거짓을 지혜나 처세술로 용납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목회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는 문제가 커져갑니다 좋은 의도라면 거짓말도 용납해준다 라는 이 동양 문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바뀌어야 하지만 한국의 교회 문화도 바뀌어야 거짓을 쉽게 눈감아주는 교회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이 수많은 영혼들을 망치고 죽입니다 그런 문화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해요 자꾸 나만 새로워지라 그러면 안 돼요 나부터 새로워져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다? 우리 자신의 문제 교회의 불이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라도 우리 호두 교회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그러죠? 입새에 있는 바람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자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변하면 그 변화된 사람으로부터 퍼져나갑니다 변화가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왜 저래? 교인이 왜 저래?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어? 아니요 교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참 진리의 성도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욕이 뭐냐면 라가라는 욕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런 논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당시에 가장 흔한 욕이 라가였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개 베이비 이게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라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개 이 못된 새끼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욕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욕? 하나님한테 하는 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욕하면서 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큰 모욕이 되기 때문이죠 남의 못된 것이 보이면 남의 못된 것을 자신의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나한테도 저런 못된 구성이 있겠구나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못된 것이 보이면 얼른 내 모습을 살게 그리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할 때 얼른 돌이켜서 아 내 안에도 그런 못된 모습이 있구나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젖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야 니가 뭔데 그래 니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고 누구나 다 시기 질투 미워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같은 교인이라도 저 사람한테서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 부족한 사람을 남으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성찬하는 기도를 해야 그리고 나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맑은 물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정수기 역할을 하기를 바란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이 꾸중물을 너희들이 받아 삼켜서 거룩한 정수기가 되어 다시 새로운 물을 뱉어내는 거룩한 정수기가 되어라 그런 역할을 베드로는 지금 잘 감당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두교의 성도님들도 거룩한 정수기가 되어서 이 마을에 안타깝고 불이하고 어이롭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꾸중물을 다 받아 삼켜서 깨끗한 물로 정수해내는 그런 거룩한 정수기 역할을 우리 호두교의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정수기라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내 모자란 부분부터 바라볼 줄 아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힘써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정수기가 되어서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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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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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